오늘은 의자를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의자인데 약간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의자 같은 경우는 검색을 통해서 관련된 자료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름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회사에서 나온 의자들입니다 자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해당하는 회사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건 이미지를 많이 보는 게 중요하고 또 도면이 있는지 찾아야겠죠 해당 회사에 가시면 PDF 파일을 받을 수 있고 그 파일 안에 도면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도면이 PDF 파일 안에도 들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도면 사이즈가 550x470 이기 때문에 뭐 이정도 가지고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고 혹시 더 큰 도면을 원하시면 PDF 파일을 이용해서 도면을 만드시면 됩니다 네 모델링 된 것들도 있고 있네요 이 사이즈만 따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단 다운 받으시고 참고하시고 형태에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여러 가지 가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보이네요 그래서 PDF 파일을 바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 받으시면 되고 CAD 데이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CAD 데이터를 받아서 그냥 모델링 안 하고 쓸 수도 있겠죠 3DS 파일도 있네요 아무래도 디테일은 떨어지니까 CAD 파일을 받으시면 필요한 부분만 사용을 하시거나 이 사이즈를 참고해서 다시 모델링을 하시거나 이런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 파일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디테일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아키프로덕트 닷컴에 가시면 가구에 관련된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사이트에 가시는 게 가장 편하실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이름만 알고 계시면 바로 검색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여기 다 있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가구부터 조명 뭐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디자이너에 대한 정보도 볼 수 있고 사진도 볼 수 있고 그리고 PDF 파일도 다운받을 수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해당하는 이미지는 이미지에서 이렇게 다운받으시고 정면뷰도 있죠 측면뷰도 있고 이런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밑에 PDF 파일이 있었죠 PDF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하게 되면 창이 하나 뜹니다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 캔슬하시면 바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을 캔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자료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다운받은 자료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죠 이제 다운받았으니까 작업을 해볼게요 제가 받은 이 의자에 대한 PDF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불러오면 되겠네요 포토샵에서 불러올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하는 페이지를 선택하시고 불러오시면 되는데 오른쪽에서 이 PDF 파일이 가지고 있는 해상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도를 조정을 하시고 300 이렇게 조정하시고 불러오시면 해상도에 맞는 크기로 불러와 지죠 여기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도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게 불러오면 크게 불러지는 대로 되는데 지금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이미지로 되어 있죠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벡터가 아닙니다 깨진다 이거죠 이 정도만 돼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깨끗해 보이죠 이 상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피하시고 이 이미지만 선택한 다음에 카피하면 되겠죠 이렇게 세이브해서 저장해 줍니다 이렇게 세이브해서 저장해줍니다 이제 포토샵도 필요 없으니까 다듬으면 되겠네요 DWG 이미지 파일의 크기를 이렇게 보시면 781에 361 이 크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크기에 해당하는 플랜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도면을 보면 기본 물체 크기가 보입니다 여기 그리고 위에 크기 높이 앉는 부분까지의 높이 이런 게 보이죠 폭 폭이 좁은 부분 넓은 부분 이런 게 보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폭을 보면 640이 가장 넓고요 이쪽도 640입니다 640에 640 750 높이가 박스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전체 높이에 해당하는 박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드는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높이 방향으로 세그먼트를 하나 추가합니다 이 세그먼트는 도면에서 봤을 때 앉는 부분 413 정도의 높이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에디탭을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엣지를 루프로 선택합니다 루프 3D 작업은 퍼스펙티브에서 작업하지 않고 키보드에 U키를 눌러서 오스그래픽 뷰에서 작업합니다 키보드에 S키를 눌러서 스냅을 온 한 다음에 Z축 화살표를 눌러서 아래쪽에 맞춥니다 Z축 윗방향으로 413 이렇게 하면 도면처럼 딱 이 위치가 표시가 되겠죠 이 상태를 맞추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첫 번째는 저희가 만들 가구에 해당하는 박스를 만드는 겁니다 대부분의 모델링은 물체의 크기에 해당하는 박스를 만들어놓고 그 안에다가 모델링을 해서 집어넣는 비율을 맞추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됐네요 기본 물체가 스냅은 끄고 Alt X 를 누르시면 투명하게 박스가 바뀝니다 이 박스는 도움 물체이기 때문에 이 박스를 이용해서 뭐 좀 할 게 아니라 참고만 할 겁니다 참고 나머지 이 박스를 기준으로 모델링을 할 거니까 이 박스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반투명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라인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렌더링 컨트롤이란 부분이 있는데 1로 되어 있는 이 값이 물체가 이렇게 실제로 보이게끔 되어 있고 렌더링 할 때도 보이게끔 되는 값인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0을 만드시면 됩니다 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Alt X 를 다시 누르면 또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보이게 되죠 설정이 다 끝났죠 이제 도면을 세팅해야겠네요 도면의 크기는 781에 361이죠 플랜을 만듭니다 781에 361 선은 필요 없죠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여기에 도면을 드레그 합니다 도면이 깨끗하게 잘 보이죠 제 컴퓨터 세팅은 이미지나 텍스처가 들어갔을 때 잘 보이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태를 계속 켜두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뷰포트에 비트맵을 다 넣었을 경우에는 느려지겠죠 그 디테일을 다 표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모델링 할 때 도면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켰다가 나중에는 그냥 뿌옇게 봐도 어떤 맵인지는 알 수 있으니까 그때는 좀 풀어주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옵션은 커스터마이즈에서 프리퍼런스 뷰포트 탭 컨피그 드라이브 컨피그 드라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다이렉트 3D로 선택이 되어 있을 경우에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3D 맥스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면 니트로 호스로 되어 있는데 맥스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 높은 버전일수록 니트로 호스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뷰포트는 빠른 것 같지만 렌더링이나 기타 작업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저희처럼 좀 건축이나 인테리어나 이렇게 복잡한 작업을 하는 경우 게임이 아닌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다이렉트 3D가 아직은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고요 컨피그 드라이브에서는 다운로드 텍스처 사이즈 부분에서 비트맵을 비트맵 사이즈에 맞게 보여주는 거죠 뷰포트에서 그래서 이 옵션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체크해 놓고 OK 하시면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넣어 주시면 깨끗하게 보이고 그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프론트 뷰에서 일단은 F3번으로 J키 바운딩 박스를 숨기겠습니다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보이게 하죠 정면에서 얘 정면이죠 정면에 이 도면을 맞출 거니까 왼쪽 이렇게 해 놓고요 여기 끝에 640을 맞췄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에 크기 위에 있는 이 부분에 크기를 맞추셔야 됩니다 하이어라키에서 축의 위치를 이 플랜이 가지고 있는 도면 플랜이 가지고 있는 축의 위치를 조정을 할 건데 스냅을 이용해서 스냅을 이용해서 스냅이 지금 잡혔죠 이 박스의 왼쪽의 코너에 위치시킵니다 스냅이 이동을 이렇게 축이 이동이 다 되면 스케일을 이용해서 크기를 키우면 왼쪽은 그대로 고정된 상태 왼쪽 선은 고정된 상태로 커지겠죠 이렇게 해서 오른쪽을 딱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정확할 수가 네 이렇게 맞추면 도면 세팅이 끝납니다 잘 하셨어요 이렇게 도면 세팅이 끝나면 이제 이제 여기에 오른쪽 것도 있죠 그래서 이 플랜 모디파이 패널에서 플랜을 에디탭을 폴리로 컨버팅 합니다 엣지를 조정할 건데 이 상태에서 그냥 엣지를 조정하게 되면 스냅을 끄겠습니다 조정하게 되면 당연히 이미지가 이렇게 되겠죠 폭을 줄이니까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현재 맵핑이 들어가 있는 위치 맵핑 좌표를 고정시킵니다 현재 위치로 고정시키는 작업이 있습니다 프리서브 UV라는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제가 엣지를 움직여도 이 이미지는 변형되지 않습니다 이미지만 보면 되겠죠 저희는 이렇게 됐습니다 위로 살짝 올려서 맞추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로테이션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 회전을 시킬 거고 키보드의 A키로 앵글 스냅을 90도 회전시키시면 됩니다 이때 Shift키를 이용하셔야 복사가 되겠죠 카피하시고 Move 명령을 이용해서 엣지를 다시 한번 조정하는데 오른쪽에 측면이 있었죠 쭉 이동시켜서 측면을 보이게 합니다 다시 측면만 보이게 하면 되겠죠 이 물체의 축은 물체의 중앙으로 이동시킵니다 여러분은 스크립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하이얼라키에서 피버스를 센터로 이동시키시면 됩니다 래프트뷰에서 봤을 때는 안 보이겠죠 저희가 뒤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라이트를 투 라이트 물체의 맥스 장면에는 두 개의 조명이 있는데 보통은 한 개의 조명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두 개를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 투 라이트를 선택하시면 앞뒤가 다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돼요 앞뒤는 살짝 남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이즈는 똑같았는데 아무튼 이 이미지만 맞추도록 하죠 저희는 정면하고 측면하고 도면 세팅이 끝났기 때문에 도면 세팅을 했을 때는 저희가 박스 안에 만들어야 되니까 뒤에 정면에서 보이는 이 도면은 박스 뒤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이 도면 박스 밖에 있는 게 맞죠 지금 살짝 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왼쪽 작업이 편하시면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놓으시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작업합니다 뭐를 먼저 만들까요 세팅하는 게 좀 오래 걸렸지만 세팅을 잘 해놓으면 모델링이 빠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프론트 뷰에서는 다리 부분을 라인으로 만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훌륭합니다 라인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라인을 이용해서 만들 때는 왼쪽 위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릭탱글 을 이용해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릭탱글 을 이용하면 이렇게 한 번에 만들 수 있죠 네 한 번에 만들고 에디태블 스프라인 아래쪽에 있는 거는 크기를 키웁니다 네 이렇게 항아리 모양이 되는데 버텍스를 다 선택한 다음에 코너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사각형은 기본적으로 베이저 코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코너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네 그런 스프라인이죠 위에 있는 것도 살짝 조정해 보겠습니다 정중앙에 위치하도록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래에 있는 것만 삭제하시면 됩니다 삭제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만들어야 될 형태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때도 역시 정면하고 측면하고의 차이가 있었죠 그 부분만 생각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측면에서 모양을 좀 더 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높이를 살짝 또 올려놓고 살짝 끝까지 올리겠습니다 여기 중앙 아래쪽은 왼쪽으로 땡깁니다 얘도 살짝 이렇게 당겨서 만들어주죠 이제 이쪽으로 가는 선을 만들 건데 여기서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 연결됩니다 여기서 끊어져서 이 사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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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귿자 형태로 연결됩니다 그 형태를 만들건데 그 형태는 세그먼트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쉬프트 드래그를 하게 되면 쉬프트 드래그를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세그먼트만 복사가 됩니다 아래쪽에 옵션이 있죠 커넥트 커넥트를 하게 되면 쉬프트 드래그를 했을 때 점의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연결됩니다 이 연결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오른쪽 뷰에서 쉬프트 드래그로 이렇게 이동시키시면 되죠 여기까지 저희는 가야겠죠 그럼 선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저희 이 선은 필요 없고 이렇게만 필요합니다 버텍스는 다시 컨트롤 A로 이 부분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웰드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 모델링을 조정해야 되니까 코너로 다시 버텍스 형태를 바꿔줍니다 세그먼트에서는 얘를 사진을 한번 봐야겠죠 사진을 보시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살짝 이렇게 살짝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폭이 줄어들진 않네요 그 형태 그대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만 살짝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형태는 이제 측면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되죠 측면에서 그래서 여기에 라인을 하나 추가해 주고 라인을 추가하기보다는 이렇게 당겼다가 한 번 더 쉬프트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게 훨씬 빠르겠네요 이렇게요 얘는 삭제 버텍스는 웰드 혹시 모르니까 코너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맞죠 이렇게 해서 라운드가 될 거니까 얘는 좀 더 위쪽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라운드가 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동을 시키시고 필렛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얘도 필렛이 돼야겠죠 이렇게 공면이기 때문에 공면에 해당하는 세그먼트를 이 디바이드를 이용해서 추가해 줍니다 점을 보통은 이제 공면이니까 생각보단 많이 추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긴 뭐 20개 이렇게 디바이드 여기는 왼쪽보다는 한 많이 작죠 일곱 개 정도 디바이드 이렇게 추가하는 겁니다 공면에 그 다음에 이쪽 모서리 이쪽 모서리도 챔퍼를 필렛을 해주죠 둥글게 이때는 이렇게 되겠죠 이 점에는 지금 필렛 되면서 점이 하나 가서 붙죠 네 그래서 점을 다 선택한 다음에 웰드 합니다 웰드 했을 때 변화가 없다 이거는 정확하게 붙지 않는 거죠 이 부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붙지 않는 겁니다 값을 좀 더 주고 이 부분만 선택한 다음에 웰드 시켜주면 이렇게 선택된 점이 없어졌을 때 웰드가 잘 된 겁니다 여기도 곡선이 있죠 그래서 이 곡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곱 개 정도의 디바이드를 해주겠습니다 됐네요 현재 상태의 디바이드가 완성이 되면 렌더링 메뉴에서 렌더링 옵션을 켜서 두께만큼 도면에 보이는 두께만큼 이렇게 두께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찾으셨죠 이 정도 두께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분명 여기를 20개로 나누고 여기는 7개 여기도 7개로 나눴는데 이상하게 바뀌었죠 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3DMAX가 곡면은 점과 점 사이를 해상도를 6개 정도로 꺾어지게끔 했기 때문에 꺾어지는 부분에 해당하는 곡면이 좀 심할 경우에 자동으로 여섯 번의 분할을 만듭니다 그래서 얘를 저희가 곡면에 선을 추가한 이유는 스텝을 없애기 위해서 추가한 겁니다 없애주면 깨끗하게 저희가 분할한 개수만큼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죠 이 곡면 이 곡면을 나중에 에디탭을 폴리로 바꾼 다음에 터보 스무스를 주지 않을 거라고 하면 사이드를 정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30개 네 이렇게 정해주면 되는 거죠 나중에 터보 스무스를 주지 않을 모델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해서 완료합니다 완료가 됐네요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네 여기도 있죠 얘 같은 경우도 비슷한 형태죠 비슷한 형태인데 뒷모양이 다릅니다 그쵸 그래서 이 형태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형태를 미러해서 카피 모양을 만드시면 좀 더 빨리 작업이 되겠죠 이렇게 보텍스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 게 빠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 걸 생각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되겠죠 필렛만 다시 합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점들을 크게 웰드하면 하나의 점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만듭니다 이렇게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동시키고 코너로 만듭니다 얘도 스냅을 이용해서 여기다 맞추면 되겠죠 코너로 만듭니다 이 두 개의 위치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필렛을 줍니다 이렇게 필렛이 들어가면 이상해지죠 네 이상해지는 게 맞습니다 필렛이 들어가는 상태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세그먼트에서는 이 부분에 20개 정도를 분할하면 되죠 이렇게 공면이 생깁니다 저희가 스텝을 없앴기 때문에 직선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을 조정해 주시고 이 필렛이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죠 저희가 이제 이 뒤가 모여 있다는 거죠 여기 모여 있는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버텍스의 위치 얘들을 프론트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거죠 이 위치 이 위치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점도 이동을 시켜서 맞추고 맞춰주시면 되죠 이렇게 된 다음에 버텍스 챔퍼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참 쉬운 게 없죠 필렛을 이용해서 둥글게 만들고 세그먼트는 선택해서 디바이드를 해줍니다 렌더링 메뉴만 선택해주면 앞에서 사용했던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아래쪽 형태가 만들어지면 측면을 연결하는 레프트 위에서는 측면을 연결하는 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되게 만들겠죠 그리고 렌더레이블에서 두께를 살짝 다른 것과 좀 더 작게 해야지 이렇게 묻히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위치는 포인트 위아래를 잡아주는 부분 안쪽으로 이렇게 배치합니다 이렇게요 대충 하는 것 같죠 대충 하는 게 맞는데 하다 보면 대충 해도 비슷비슷하게 잘 됩니다 오래 하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다 됐네요 기본적인 형태가 완성이 되면 디테일은 나중에 만드는 걸로 하고 이제 벽면 뒤쪽에 있는 이 등받이 부분 그리고 이 형태를 완성하도록 하죠 프론트에서 봤을 때 이 형태를 만듭니다 만들 때는 이제 어떤 순서로 만들까요 플랜을 이용해서 만들 건데 플랜을 이용해서 작업을 이렇게 합니다 자 얘가 전체 크기가 되죠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에디탭을 폴리로 만듭니다 이 플랜은 위치가 이 뒤쪽이죠 뒤쪽에 잘 맞추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측면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Shift-Drag 그리고 앞쪽으로 살짝 빼주죠 이렇게요 버텍스를 이동시켜서 프론트에서 봤을 때 이 점이 지나갈 이 방향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지나가죠 보이는 대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 뷰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살짝 기울여서 끝까지 만듭니다 Shift-Drag 그런 다음에 Rotate를 하시거나 점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엣지를 이동시켜서 중간 부분을 만듭니다 이렇게 또 한번 이동시켜서 마지막 부분을 만듭니다 라운드가 되기 전 이렇게 만듭니다 앞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됐겠죠 역시 이 오른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맞춤입니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안쪽으로 안쪽으로 밀어넣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장 빠른 모델링 방법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간단한 형태를 가지고 형태를 만드는 게 우선적으로 모델링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밀어서 스냅으로 이 부분을 맞춥니다 이 선은 똑바른지 아닌지 모르니까 X축 방향으로 똑바르게 만들고 스냅으로 연결을 잘 해주시면 딱 정중앙이 맞겠죠 그래서 양쪽을 뒤집을 건데 플랜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죠 저희가 이 플랜 가운데를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버텍스를 왼쪽으로 좀 더 이동시킵니다 스냅을 끄고 시메트리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시메트리 왼쪽 방향으로 이동시킵니다 축을 그래서 좌우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시메트리를 했을 경우에는 최종 결과 값을 보면서 버텍스의 위치를 조정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필요한 형태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이쪽 부분을 좀 더 낮춰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고쳐있는 게 중요합니다 에디태블 폴리로 컨버팅 하시면 두 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의 엣지는 약간씩 수정을 해주시거나 삭제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아랫부분을 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형태를 살짝 더 조정해 주시면 되죠 꼭 같이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기계처럼 작업을 하면 더 가짜같이 보이기 때문에 살짝 손작업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더 좋습니다 스위프트 루프로 가운데 있는 선을 하나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텍스를 살짝 더 옮겨주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고 가운데 붙어있는 이 선도 살짝 뒤로 공면이 만들어지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면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중간에 선을 추가하는데 이때는 쉬프트 키를 누르고 선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안쪽으로 집어넣을 건지 바깥쪽으로 뺄 건지를 결정하시는데 뒷부분을 보게 되면 RtX 뒷부분이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꾸기는 작업을 해줍니다 아래쪽 부분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살짝만 올려주고 이쪽 부분은 살짝 내리도록 하죠 형태가 완성됐네요 이제 저희가 여기를 나눌 건데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터보 스무스를 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네 개로 나눠지고 또 이렇게 나눠지고 나눠집니다 저희가 필요한 건 이 정도면 되겠네요 이 정도 그래서 지그재그 형태로 이 부분이 등받이가 되어 있잖아요 물결 모양으로 그 물결 모양을 만들 건데 Edit Poly를 위에 하나 더 추가하고 엣지를 선택합니다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Graphite Modeling 툴에서 Dunning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 건너 하나씩 실행이 되겠죠 하나 건너 하나씩 그 다음에 Loop를 하게 되면 쭉 둘레가 선택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Push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얘들이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바깥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제 바깥쪽으로 살짝 빼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바깥쪽 너무 징그럽지 않게 살짝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두께를 줘야겠죠 쉘 명령을 이용해서 두께를 주시면 됩니다 쉘 명령 두께를 주고 그 다음에 터보 스무스 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마지막 터보 스무스를 한 번 더 주면 이런 형태가 완성됩니다 됐죠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연결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연결하는 부분도 쉘 명령을 적용하게 되면 두께가 이렇게 생기는데 그 두께를 벗어나지 않게끔 모델링을 해서 그 부분에 맞춰서 밑으로 연결해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뭐 실린더 같은 걸 가지고 하거나 라인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죠 실린더는 위에서 그려야 되는데 라인은 바로 그리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래쪽까지 사이드는 육각이나 팔각으로 작업을 해주죠 그래서 윗부분은 이제 위로 넘어가지 않게끔만 에디테이블 플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아래쪽 부분은 스케일로 조정을 하고 살짝 아래로 줄어들겠죠 위에도 좀 조정을 해주고 이 원통을 통과하도록 작업합니다 디테일을 잡아야 되니까 라인으로 만든 부분의 면은 이 끝부분의 면 삭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캡을 씌워주는 게 좋습니다 끝부분에 면이 선이 하나씩 더 가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해줍니다 그 다음 디테일을 잡으시려면 스윕트 루프로 이 부분에 선을 하나 추가하고 챔퍼 폴리곤을 선택해서 익스트루드를 세팅 버튼으로 로컬 로말로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오케이 하시고 이 엣지를 선택해서 챔퍼를 해줄 건데 필렛 네 이런 걸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필렛을 줍니다 측면으로 가는 것도 이건 이제 뭐 터브 스무스를 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엣지들도 루프로 선택하고 필렛을 이렇게 챔퍼를 이용해서 주시면 됩니다 폭을 좀 작게 해서 이렇게 해서 디테일을 완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디테일하게 하실 거면 이제 사진을 더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고 이 위치하고 이 위치에 배치합니다 이때 인스텐스로 배치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오른쪽에도 역시 두 개를 선택해서 복사하시거나 미러 명령으로 이 Y축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끔 한 다음에 인스텐스 배치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배치해 줍니다 아래 다리 부분을 만들 건데 아래 다리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스플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디탭을 폴리로 컨버팅 하시고 나중에 수정할 걸 생각하시면 위에 에디폴리를 추가해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스플라인으로 만든 아랫면은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은 라인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폴리곤을 삭제한 다음에 다시 한번 폴리곤을 만드시는 게 좋고 측면에서 봤을 때 바닥면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져 있는 걸 생각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폴리곤이나 엣지나 보도를 사용해서 접으시고 잡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 모양을 만들 건데 뒤쪽도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작업을 하시는 게 좋죠 저는 에디탭을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어태치로 뒤에 있는 걸 합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폴리곤은 다 지우고 보도를 이용해서 디테일을 만듭니다 이때 사진을 참고하셔야겠죠 제가 그냥 막 하는데 사진 부분을 보시면 아래쪽으로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그리고 다리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만드는 거죠 이 부분의 디테일은 이쪽이 둥글 수도 있고 약간 실린더 형태일 수도 있는데 둥글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챔퍼 저희가 작업할 공간을 만들어야겠죠 오픈 오케이 하시면 이 부분이 챔퍼되면서 오픈되버려서 없어집니다 이 부분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여기서 이만큼 챔퍼를 다시 하고 오픈을 하지 말아야겠죠 살짝만 작업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밑에 부분은 다 막아야겠죠 컨트롤 A 캡 여기 보시면 폴리곤 컨트롤 클릭 이 부분만 선택되죠 이 부분만 선택되죠 디테치합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진 부분만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보도로 선택을 하게 되면 컨트롤 A 위의 부분이 위의 부분이 열렸기 때문에 선택이 됩니다 챔퍼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지금 선택된 부분이 락이 걸리면서 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뷰포트에서 아무렇게나 해도 나머지 4개의 부분이 한꺼번에 작업이 되는 거죠 이 정도의 윗부분 틈을 남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은 하나 선택하고 Shift 클릭 나머지도 같은 방법칙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Shift 컨트롤 클릭 Shift 클릭 컨트롤 클릭 Shift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Extrude Local Normal 바깥쪽으로 살짝 이렇게 되게끔 하겠습니다 OK 이게 좀 그러시면 베벨을 하셔도 됩니다 베벨은 Local Normal로 똑같은 값을 바깥쪽으로 빼고 폭을 또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살짝만 폭을 줄이면 이런 형태가 되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밑에 있는 폴리곤을 잡아야겠죠 아래쪽 폴리곤 이 부분입니다 각 부분에 아래쪽을 잡고 이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작업하는 겁니다 인셋 명령으로 인셋 살짝 안쪽으로 집어넣고 익스트루드를 할 겁니다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 하시고 그때는 이제 바닥면을 보시면서 작업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셋을 합니다 인셋 이 부분의 면은 삭제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게 생길 거라서 스페이스로 락을 걸었던 거 풀어주시고요 이 부분 측면에 해당하는 엣지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측면 루프 하시고 이 부분은 챔퍼 챔퍼 값을 주시고 엣지를 추가하면 둥글게 되죠 이렇게 만듭니다 폴리곤으로 컨트롤 A 30도 각도 안에 있는 면들은 부드럽게 보이게끔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디테일이 그렇게 잘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작업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 보더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잡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편의상 도면을 지울게요 보더를 잡고 Shift 드래그를 하시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보더 그래서 보더를 잡을 때는 이 안쪽만 조그만 것만 잡으셔야겠죠 안쪽에 조그만한 아래쪽만 잡겠습니다 Ctrl A로 잡으시면 위쪽도 잡히니까 아래쪽 4개만 잡아줍니다 구멍을 딱 맞춰야 되니까 Shift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면이 이렇게 선택되겠죠 축 정렬을 Z축으로 Z축이 아니죠 Y축으로 하게 되면 위아래가 이렇게 평평해집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또 한 번 Shift 드래그 이건 이제 바닥선에 맞추는 겁니다 바닥선 그 다음에 컨트롤 폴리곤 클릭 이 부분에 면이 선택되죠 Extrude를 로컬 로말로 바깥쪽으로 밀어줍니다 이렇게 이때는 제가 지금 엣지를 좀 더 내렸어야 겠네요 그 다음에 Extrude 이렇게 해서 아래쪽 받치고 있는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저희가 애니메이션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Extrude 할 때도 좀 더 크게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바닥면에 딱 닿아 있는 상태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죠 재질을 넣어야 겠죠 재질을 넣을 때는 저희는 지금 재질 아이디만 넣겠습니다 재질 아이디를 모디파이어 명령을 이용해서 Material ID 여기는 1번 금속에는 2번 2번 여기 연결하는 금속도 2번을 그대로 주죠 이 금속에는 저 옆에 있는 금속도 Attach해서 합쳐줍니다 여기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Attach 명령으로 같은 것끼리는 합쳐주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유틸리티에서 Collapse 명령으로 한 번에 합치는 게 좋겠네요 Editable Poly로 컨버팅 하시고 얘는 3번 밑에 있는 것들도 한 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4번 이렇게 해서 4개의 아이디를 줍니다 그룹을 잡으시고 저희가 사용했던 의자 이름 이걸 그대로 주시는 게 좋죠 언제든지 불러서 쓸 수 있게끔 재질은 기본 재질만 주겠습니다 4개 멀티 서브 오브젝트 재질을 추가한 다음에 4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4개 된 거를 재질을 넣으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V-ray 기본 재질 뒤에 있는 거는 검정색이 가깝게 주겠습니다 3 정도 주면 이제 검정색으로 나오겠죠 하나 복사하고 그리고 2번 3번 4번도 검정색이죠 그래서 일단 복사해서 플라스틱 재질이니까 복사만 해서 이렇게 4개를 만들고 이름은 똑같이 줍니다 그룹에 적용 이렇게 해서 퍼스펙티브로 모델을 확인하시면 되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